자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강의 들으시면서 내용 정리는 잘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내용 안에 대해서 한 번에 중요한 내용들은 다 담겨져 있으니까 한 번 이렇게 읽고 들어보시고 그러면 그 안에 강의한 내용들이 그 안에 내용 안에 다 요약 정리가 되어 있고 판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중심으로 내가 내용만 숙지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정책론에 대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학계론이 8개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경제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론이 있고 금융론이 있고 그 다음에 간평이 이렇게 있었을 때 얘네가 한 22개에서 24개 정도가 언급이 되고요 총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정책론에 대해서 개발 및 관리론에 대해서 얘네가 이제 한 16개에서 한 18개 이런 정도의 비중이기 때문에요 이쪽에서 나오는 것들은 웬만하면 맞춰줄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대다수 맞춰주게 되면 24개를 맞는데 별 지장이 없죠 그럼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걸 우리가 100% 맞출 수는 없지만 여기서 반타작만 하더라도 우리는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셔가지고 요즘 정책론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와요 그죠? 많이 나올수록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유리하다라고도 이렇게 보셔도 되죠 그래서 이 정책론에 관한 부분은요 시험목차는 네 가지로 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의 의미, 기능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정책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정책 그 다음에 이제 조세 정책 이렇게 해서 네 개 파트로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네문항 정도 나오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작년 시험도 네 개 나왔어요 근데 재작년 시험에는 예외적으로 일곱 개까지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네 개가 나왔던 일곱 개가 나왔던 시간에 어렵지 않게 나오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만 조금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정책의 의미, 기능이라고 해놨죠 이 기능이라는 게 역할이라는 거죠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할 때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오느냐 이런 얘기죠 그럴 때 기본적인 역할이라는 건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들어와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것들도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치제라고 얘기를 해요 정부는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가치제를 소비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치제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의료서비스,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서비스, 주거서비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거서비스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시장을 통해서는 그 서비스의 제공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는 시장을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시장에서 보면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인플레이를 넘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안정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 목적을 갖고도 개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시험에서 지문으로 활용한 적이 있어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형평성 증진과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이 있어요 여긴 또 별표하셔야 돼요 근래 꾸준히 나오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시장 개입 방법에서는요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게 있고 간접 개입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해서 출제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종류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정책은 직접 개입에 해당하느냐 간접 개입에 해당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굵은 글씨를 해놨죠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할 때 쓰는 대표적인 방법이 공공토지 비축이라는 방법을 쓰죠 시장에 직접 들어와서 토지를 사서 비축을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토지 비축 우리가 공공토지 비축에 대한 거 이렇게 토지가 빠졌군요 이 공공토지 비축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토지 은행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해요 은행에 적립하는 것처럼 비축한다 그 다음에 공영 개발 방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매수 또는 수용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공공투자 사업이 있죠 시장 안에서는 우리가 수익성이 없으면 투자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거를 투자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사업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다 공이 들어가잖아요 최소한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을 구별할 때 공은 반드시 들어와요 일단 공이 들어간 애는 직접 개입이라고 분류하고 찾아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직접 개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 개입에 들어가는 것은요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윤을 얻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윤의 크기를 조정을 시켜주는 걸로 투기적인 요소나 이런 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요 각종 세금이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가 세세세 이렇게 놨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라든가 아니면 양도소득세라든가 또는 종합부동산세 있죠 종부세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재산세 이런 것들이 세금이 나오면 그렇죠? 그러면 다 간접 개입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각종 부담금 있죠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개발부담금이에요 이게 시험에서 두 번 나왔어요 개발부담금 제도는 직접 개입이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각종 금융규제에 관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정부는 대부비율을 조정을 하거나 총부채 상환 비율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 경제할 때도 여러분들이 해보신 거죠 이 비율을 갖다가 낮추면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고 이 비율을 높여주면은 융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서 거래가 늘어나게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다 무슨 개입이냐면 간접 개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구별하셔야 돼요 시험에 꾸준히 나오니까 그 다음에 근래 여러분 시험에서 또 많이 활용하는 게 뭐냐면 꾸준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정책과 시행 중이지 아니한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항목을 들여가지고 구별을 해놓은 거죠 거기 11개가 구성이 돼 있을 때요 11개가 여러분 시험에 다 활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1개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이죠 부동산 거래 신고하도록 돼 있고요 선분양 제도도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제도고 정부는 1년에 한 번씩 가격 공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토지 비축 제도 토지은행 제도 하고 있죠 개발부담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죠 그 다음에 토지 수용에 대한 거 공영 개발 방식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지역 지구제를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장은 필요에 따라서 도시의 무질산 팽창을 막기 위해서 녹지는 녹지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유세로서 종부세 같은 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투기 지역을 지정하거나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포인트가 뭐냐면 시행 중이지 않은 정책이 있죠 얘네가 중간중간에 들어오면서 답을 유도해요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TDR 제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상부 공간을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그거를 개발 지역에서 여기서 활용하지 못하는 공간을 주변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게 개발권 양도제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도입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택지 소유 상한제라는 게 있고요 우리가 줄여서 토치세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예전에 토지 공개념에 관련해서 도입한 그런 제도인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든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가지고 이미 얘네들은 폐기된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투기적인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택지 소유 상한제를 시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토지초과 이득세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질문이 나오면 다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폐기된 제도니까 그래서 오히려 얘네 세 가지를 집어넣고 답을 유도로 해요 그러니까 많은 항목에 대한 것도 있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애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험에서 꾸준히 활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시장 실패라고 돼 있어요 시장의 실패라는 건 뭐냐면요 원래 시장은 자동 저절 기능이라고 있죠 이렇게 소유와 공급에서 균형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이 가격 하에서는 남거나 모자름이 없는데 만약에 시장에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요 초과 공급이 발생해서 공급자 간의 경쟁이 유발이 돼요 그래서 가격이 인하가 됨으로써 가격이 인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하가 되면 공급량은 줄어들고 수위량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조정 과정을 거쳐서 자동적으로 균형 상태로 회계하고요 가격이 만약에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초과 수요가 나타나죠 그러면 수요자 간의 경쟁에 있어서 가격이 이렇게 상승해요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공급량은 늘어나고 수위량은 줄어들면서 다시 이렇게 균형 상태로 돌아가는 게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인데 시장의 실패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시장 가격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발생하는 거를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실패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공공제 또는 외부 효과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되는 것이 시장 실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고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인에 보시면 불안전 경쟁, 규모의 경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고 공공제하고 외부 효과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는 얘기는요 출제를 할 때 시장 실패의 원인에다가는 일단 별표를 하나 하시는 거죠 별표를 거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불안전 경쟁이 있죠 그다음에 규모의 경제에 따르는 비용 체감 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 얘기하냐면 자연 독점 같은 것도 얘기하는 경우죠 그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제하고 외부 효과 등을 우리가 대표적인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표시를 해요 그랬을 때 얘네까지 등장하는 건요 지문을 이렇게 5개를 준 상태에서 다음 중에 시장 실패의 원인이 아닌 것을 골라라 제목만 주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이제 시험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화의 동질성이에요 재화의 동질성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주어지는 조건이에요 불안전 경쟁에서는 당연히 불안전 경쟁 시장은 상품이 이질적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충족이 안 되죠 그럼 얘가 답이 되겠죠 아니면 완전 경쟁 그래도 걔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물어보는 거는 여기까지는 제목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건 공공제하고 외부 효과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공제 외부 효과만 따로 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전 경쟁이라는 것은 독점의 경우에는 생산자가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윤을 독식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윤을 얻기 위해서 시장에서 필요한 양보다 적은 양이 생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원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에서 나오는 자연독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철도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가기관산업이에요 주로 선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정부는 초기 보게 되면요 이렇게 철도를 부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공기업을 세워서 여기서 관리하도록 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의 철도공단에서 모든 철도에 관련된 사업을 걔네가 다루고 있다고 했을 때 걔네는 여기 이 철도를 부설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갔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간 생산비가 만약에 한 1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수십 년간 철도공단에서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이용객이 되게 많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용객이 만약에 천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한 2천만이라고 가정할까요 2천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이 비용을 들여서 이용객의 숫자가 많으니까 그는 1인당 한 5만 원 정도만 받아도 충분히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민간기업이 얘네도 시장에 진출하려고 그러면 얘네도 비용은 똑같이 철도 깔아야 되고 그러니까 한 1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얘네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용객 수가 100만 명백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공 두 개가 사라진다고 그러면 최소한 한 천만 원은 받아야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서에서 광주까지 가는데 한 4만 원 정도면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후발기업은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인당 요금을 4만 원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거 10배, 100배에 대한 요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이용을 아무도 안 하려고 들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얘네가 독점의 형태를 갖추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독점의 형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자연 독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후발기업이 들어오면 얘네는 여력이 있으니까 요금을 또 할인도 할 수 있죠 얘네는 할인 같은 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독점의 형태가 나타나게 됨으로써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부는 원래는 국가기관산업은 공기업을 세워서 운영하다가 공기업이 어느 정도는 역할을 다했으면 민영화시키는 게 대부분인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전력이라든가 수자원공사라든가 이런 건 민영화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동통신 같은 경우는 민영화가 돼 있다 보니까 이용요금이 많이 비싸죠 지금 한전이 적자가 많은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한전은 예를 들어서 공기업이다 보니까 외국에서 100원 주고 수입해 와가지고 국민들에게는 50원에 공급하는 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재정적자가 많이 누적이 돼 있죠 근데 그게 섬이 물가하고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기업들의 입장에서 생산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전기료라고요 왜냐하면 인력을 기계로 대체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료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원가가 높아지는 개념하고 똑같죠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전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금을 인상을 해야겠지만 섬이 물가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묶어두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현실화되면 무서운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고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거는 정보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현상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게 중고차 시장이죠 사고 이력이 있는 차인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차를 잘 모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마 그런 문제가 좀 해소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대기업만큼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거래가격이 좀 높아질 수도 있지만 또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보가 부족하게 되면 시장에서 중고차 거래하기 무섭죠 그러면 자원배분이 제대로 또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발생하는 시장이 실패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로 따로 정리하는 게 공공재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공공재라는 게 나왔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원래 우리가 도로라든가 댐이라든가 항만이라든가 교육시설 이런 게 다 공공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전부 정부에서 공급이 됐는데 근래에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도 공급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공공재의 성격은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도요 비가 빠지면 틀려요 비가 빠지면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순수 공공재 그러면 국방하고 치안 서비스를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 서비스가 제공이 됐을 때는요 비경합성이라는 건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공동소비가 가능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이든 외국인든 다 이 서비스는 제공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무임승차자가 존재해요 비배제성이라는 것은 공공재에서 제공하는 편익은 우리가 누리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것을 우리가 무임승차자의 논리라고 해요 왜 이 사람들이 생기냐면 소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소비로부터 배제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이 서비스를 민간 기업이 제공을 해요 그런데 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한 10조 원이 들어간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리고 민간 기업은 수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비용이 10조가 들어갔으면 당연히 수익도 그 이상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서비스를 이용받는 사람들에게 1인당 예들어서 10만 원이면 10만 원, 50만 원, 50만 원을 받아야겠는데 무임승차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내 한 몸 지킬 능력이 되니까 이 서비스 필요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요? 강요할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비용을 못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이 서비스로부터 이 사람만 빼고 제공할 수 있냐면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12호가 붙어서 주먹다짐이 시작하기 전인데 경찰차가 와가지고 일일이 신분증 확인한 다음에 조회한 다음에 당신 당신 당신은 이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으니까 치고받고 싸우든 말든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빠질 수는 없는 거라고요 문제가 생기면 어쨌든 간에 개입을 하려고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비용은 들어가지만 비용에 대한 대가를 확신할 수가 없죠 즉 수익자 부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무임승차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제공이 됐을 때 소비의 선호도를 얼마나 필요하냐 이 서비스가 그러면 항상 적은 양만 조사가 돼요 그래서 시장기구를 통해서 이 공공재를 공급하면 과소생산에 문제가 있어요 이걸 알아두시는 거죠 과대생산으로 두 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공재라는 건 대부분 내구재가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과소생산에 대한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공재를 공급하는 과정에서는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공공재가 공급이 될 때 이걸 정의의 외부 효과라고만 단장할 수는 없는 거는요 부의 외부 효과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원전이 들어서게 되면 그 차례 우리가 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 아시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 피해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의의 외부 효과라는 표현은 안 쓰고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비 들어가는 거 알아두시고 항상 시장기구를 통해서는 과소생산에 문제가 있다는 거 추가적으로 하나 더 정리하면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그것이 1번, 2번, 3번에 정리가 돼 있죠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그렇죠? 비경합성, 비배제성 그 다음에 3번 지문에 보면 사회적인 최적 수준보다 과소하게 생산되거나 생산이 전혀 이루어질 수 않을 수 있으며 외부 효과를 유발한다라고 박스에 명시가 돼 있죠 이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설명을 제가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설명을 하고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하세요 이렇게 해드리는 거는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답을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부 효과라고 있어요 외부 효과는요 이거는 개념도 물어봐요 외부 효과라는 것은요 경제 주체에 경제 활동이 있죠 경제 활동이라는 건 생산 또는 유통 또는 소비 활동을 얘기를 해요 경제 활동이 이게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향을 줄 때는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정의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도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진 않아요 그렇죠?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이걸 우리가 부의 외부 효과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주냐면 보상도 안 해주는 것을 우리가 외부 효과라고 해요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라는 표현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쓸 때 외부 효과의 구성을 보게 되면요 정의의 외부 효과 그래서 거기에 보면 경제적 현상이라고 되어 있을 때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발생되는 이익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집 근처에 공원이 조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원을 조성할 때 비용 부담을 아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공원이 생기면서 오히려 집값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이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규제를 한다는 얘기는 주거 지역 인근에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서지 못하게 막아버리면 오히려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정과 부의의 효과를 비교를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먼저 정의의 외부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긍정적 외부 효과 또는 외부 경제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얘는 여기 나와 있죠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걸 정의의 외부 효과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의의 외부 효과는요 사적인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 관계를 비교하게 되면 사적 비용이 더 큰 거예요 여기서의 사적 비용은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용이고요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은 사적 비용하고 외부 비용으로 구성이 돼 있었을 때 정의의 외부 효과는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사회적 비용을 낮춰주는 역할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벌써 2년 넘게 지금 이 코로나를 위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A라는 학자가 개인 돈, 사제를 5억을 들여가지고 백신을 개발했어요 코로나에 관한 이 백신을 우리가 개발을 함으로써 당장 우리가 있는 혜택이 뭐냐면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마스크도 필요 없어요 한 번 먹으면 무슨 변이종이든 간에 다 커버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5억이라는 돈을 들임에 따라서 시장 안에서는 이 5억에 의해서 마이너스 알파라는 게 뭐냐면 일단 마스크를 쓰는 비용이 있죠 우리가 만약에 4인 가족 개준했을 때 500원이면 하루에 2천 원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일주일이면 1만 4천 원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한 달이면 5만 2천 원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1년이면 한 6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요 가구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가구 수가 2천만 가구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1년에 마스크를 들어가는 비용만 줄이더라도 이게 사회에 많은 혜택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시장 안에서 이런 정의의 비효과는 항상 과소 생산의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사람은 찾기가 힘들죠 그래서 정부는 부족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거나 아니면 명의를 부여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개발했으니까 A 백신이다 암흑의 백신이다 이렇게 해주는 경우죠 그래서 정의의 비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줘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더라 그런데 워낙 적은 양이 생산이 되니까 사적인 편익하고요 사회적 편익을 비교하게 되면 사회적 편익이 크게 나타나는 게 정의의 외비효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소 생산이 되니까 과소 소비의 문제가 나타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정의의 외비효과가 나타났을 때는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거지역 인근에 공원이 조성이 되면 긍정적인 효과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지역의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가치가 당연히 상승하겠죠 그래서 정의의 외비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면요 대부분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수요가 증가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정의의 외비효과랑 관련이 있는 경제 현상을 우리가 핀피 현상이라고 해요 핀피라는 것은 Please in my frontier라고 해서 핀피 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 집 주변에 공원을 조성할 것 같으면 우리 단지 앞으로 해달라는 거죠 왜? 가치가 더 높아질 테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환영한다는 논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하고 상대적인 개념이 그게 부의효과죠 그래서 부의 외비효과에 관한 부분을 보시면 이거는 외부 불경제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도 개념은 조금 아까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부의 외비효과라고 그러죠 그래서 얘는 사적 비용이 있고요 사회적 비용이 있다고 하면 얘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의효과는 사회가 부담만한 비용을 증가시킨다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 시험에 나온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렇다는 얘기죠 여기 만약에 S라고 하는 시멘트 공장이 있어요 이 시멘트 공장에서는 시멘트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 생산비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생산비가 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요 이 시멘트가 생산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오염물질이 방류가 될 수 있다고 즉 폐수 같은 게 그런데 얘네는 폐수설의 시설을 갖춰놨어요 이것까지 반영해서 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폐수 처리서를 갖춤으로써 정부는 만약에 폐수를 방류할 때 황화수소가 반영이 됐을 때 그게 10ppm 이상은 넘기면 안 된다고 통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얘네는 폐수 처리 시설이 있어서 이것보다 적은 8ppm 정도의 폐수를 방류하는 거죠 그러면 법이 허용한 기준은 충족을 시킨 상태에서 방류가 이루어지는 경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생산비가 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도 만 원에 그리고 한 100톤 정도가 생산이 돼요 그러면 시장에서의 소비자들은 자기들은 톤당 만 원을 주고 구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부가 허용한 기준 이하로 폐수가 방류됐더라도 이것도 폐수라고요 성분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방류가 되면 강이나 하천이 오염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정화시키는 시설이 또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정화시설에 들어간 비용이 만 원이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하냐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겠죠 그러면 소비자들은 만 원을 받고 만 원을 주고 내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 같아도 실질적인 부담은 2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는 그러면 여기 있는 생산자들은 이 비용에 대한 책임은 안 질려고 그러죠 왜? 자기의 생산비 안에서만 자기가 책임질려고 할 테니까 그래서 정부는 이 상태에서 얘네는 너무 많은 적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양이 생산이 되니까 얘네들에게 공예 또는 환경유발 부담금이 있죠 이거를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니네도 이 부분에 대한 일정한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한테 환경유용 부담금이라는 것을 부과 즉 규제를 하게 되면 여기다가 플러스 5천 원은 더 니네가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 시벤트 공장의 입장에서는 만 원 받고 팔 수가 없죠 생산비가 만 5천 원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격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공장에 대해서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공급이 감소해서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비용을 발생하는 애들은 규제 전에는 과대 생산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의 규제가 이루어지면 공급이 줄어들게 돼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최적 생산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외부 불경제는 과대 생산의 문제가 유발이 되고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된다는 것을 일단 포인트로 알아두시면 돼요 외부 경제죠 그래서 여기는 사적인 편익이 있고요 사회적 편익이 있으면 당연히 사회적 편익보다는 사적인 편익이 크죠 그런데 얘는 과대 생산이 됐으니까 과대 소비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죠? 그래서 적정량이 생산이 되고 소비하기 위해서 정부가 규제를 하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의 예비효과에서 해결순환에 보면 부담금 조세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이 감소해야 된다고 해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유도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의 예비효과에서 알아두실 거 과대 생산, 그 다음에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부의 예비효과에서 나타나는 경제 현상이라는 것은 님비현상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나디마이백야드라고 해서 우리 동네의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거는 얼씬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앞마당이 아니라 뒷마당도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역이기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정의 예비효과하고 님비현상과 관련이 있다 해서 틀리게 한번 출제한 거예요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외부효과 문제를 우리가 해결한다고 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공해방지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역지구제 등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외부효과, 특히 부의 외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을 제정해서 공해방지법 이런 것들을 제정해서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규제를 가할 수 있거나 아니면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지역지구제 같은 것들을 활용함으로써 거기서 나타나는 부의 외부효과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협상에 의한 해결이라고 해서요 이건 코지의 정리라고 그래요 이거는 시장에서 어떤 부의 외부효과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는 것보다는 재산권에 관한 어떤 권리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주면 이에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들어서 층간소음 문제가 있잖아요 실제로 시장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여기가 아마 반려견을 키웠나 봐요 그러니까 걔들이 막 짓잖아요 그게 사람이 통제한다고 애들이 안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여기서 불만이 팽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찾아와서 상품권 30만 원을 주더래요 그러면서 얘들 때문에 많이 시끄러우셨죠 제가 죄송해서 이 30만 원을 보상이라면 뭐라고 할까요 하겠지만 이걸 미안해서 약속하지만 이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매달 이렇게 드릴 테니까 좀 시끄럽던 참아주죠 조용한 항의도 없고 만면에 미소를 띄면서 인사하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입는 거는 이런 소음으로 입는 피해를 받았을 때 자기가 입는 손실액의 규모가 30만 원보다는 작단 얘기죠 그러니까 30만 원이라는 게 책정이 됐을 때 만족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거주하는 공간에서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데 권리가 침해를 받았을 때 적정하게 보상에 대한 기준이 마련이 돼 있으면은 안에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시장 안에서 그런 논리가 코지의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합병하는 경우도 있어요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기업하고 피해를 보는 기업이 있죠 연탄 공장이 있고 옆에 세탁소가 있으면 연탄 공장이 피해를 주고 세탁소가 피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연탄 공장 사장하고 세탁소 여자분이 사장이라고 할 때 둘이 결혼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합병이라는 건 잘 언급이 안 되고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지역지구제는 토지 정책에서 우리가 배우시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외부 효과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 알아듣죠 공공제도 공공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과소 생산이 있어요 정의 외외 효과가 우리에게 이론 효과를 주죠 그런데 과소 생산이에요 부의 효과는 우리에게 불리한 효과를 주는데 과대 생산이 되는 거예요 좋은 건 부족하고 나쁜 건 많더라 그런 거를 기초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정책상에서 두 번째 길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토지 정책이에요 토지 정책상에서는 거기 보시면 두 번째 토지 정책의 가장 큰 목표가 뭐냐면요 거기 나와 있죠 토지 정책 밑에 시장 실패로 발생된 부의 외부 효과 조정과 공공제로서의 토지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두 번째 토지 정책 안에서 이게 우리가 두 번째겠죠 두 번째 안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게 토지용 규제예요 그러니까 토지용 규제를 통해서 토지용 규제의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 지역지구제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토지용 규제라는 것은 계획당국이 일정한 목적 하에 토지의 이용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특정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토지용 규제의 대표적인 수단이 용도 지역제를 활용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로 넘어가시면 용도 지역제라고 나와 있죠 이게 지역지구제를 명시했었을 때요 지역지구제라는 것을 지행하는 것은요 사적 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해결책이 제시되기 어렵죠 외부라는 표현은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발생하는 거니까 시장기구를 통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토지용 규제의 목적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가장 용도 지역지구를 시행할 때 가장 대표적인 목적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겠죠 제거하거나 감소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게 지역지구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구별하시면 될 거고요 그랬을 때 거기 가게 되면 토지 적성 평가 제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만약에 일정한 지역에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의 침입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가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보존 지역으로 지정하고요 여기는 개발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나눴을 때 그러니까 여기 보존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녹지 공간을 보호하지 않은 취지도 있고 우리 후손을 위해서 이 공간을 남겨둔다는 의미도 있는데 보존 지역으로 지정이 되느냐 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재산이 증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찬반 양론이 거설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해당 지역의 토지가 개발을 하는 게 난 건지 보존을 하는 것이 난 건지에 대해서 그건 왜 그러냐면 토지 개발을 할 때 그 재료로 쓰이는 게 현장 자원으로서 쓸 수 있는 토지가 있고 상품 자원으로 쓸 수 있는 토지가 있어요 현장 자원은 보존의 목적이고 상품 자원은 개발의 목적이라고요 두 가지 논리가 충돌이 됐을 때 그거를 조정하는 제도가 토지적성평가제도예요 그래서 용어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토지적성평가제도는 이렇게 돼 있죠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 그쵸? 한 세 번 이상 지문으로 인용이 된 거니까 용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역지구제를 시행하게 되면 이게 지역지구제 시행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걸리죠 왜? 보존적으로 지정된 사람들은 재산권의 행사가 제약이 되니까 반발이 커질 거고요 개발적으로 지정된 사람들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반발이 없겠지만 계층 간의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지역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게 개발권 양도제도예요 자 여기는 거기 우리 구성이 되는데요 도시의 성장관리수법의 하나로 지역지구제만으로는 도시관리가 어려울 때 용도를 제한하는 대신에 제한되는 권리만큼을 개발권 양도를 통해서 보상하는 제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그 밑에 나와 있죠 공공의 직접적인 비용 부담 없이 규제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개발권 양도제라는 거는 여기가 만약에 주거지역인데 만약에 A라는 지역이라고 가정하자고요 여기가 원래 권폐류를 갖다가 500%를 줬어요 그런데 정부가 규제를 해가지고 100% 이상은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부에 400%를 활용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재산상으로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 지역에서는 이게 용적률에 대해서 이걸 900%를 준 거예요 900%를 줬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500%만 이용이 가능하대요 규제를 묶어서 그럼 나머지 공간은 활용을 못하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400%를 활용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정부가 금전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개발권을 발급을 해줘요 발급을 해주고 이 개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개발업자는 원래 900%까지의 용적률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었는데 규제에 있어서 그 이상은 못해요 그런데 이거를 사들이면 추가로 400%를 올릴 수가 있으니까 이걸 올림으로써 이익이 발생할 거 아니겠어요 이 이익으로서 얘네가 있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가 개발권 양도제다 이런 얘기죠 정부는 이 땅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해서 보존적으로 지정을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발권 양도제라는 걸 도입하면 해결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공공에 직접적인 비용 부담 없이 시장기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방법도 단점은 뭐냐면요 여기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개발이 허용이 되죠 원래는 여기까지인데 개발권을 사들이면 추가적인 개발이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잘못되면 과밀 개발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돼 있었을 때 보존적으로 지정이 돼서 반발이 커진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교육을 해제해 주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보상해 주는 게 좋은데 아직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유사한 제도로는요 개발권 허가 제도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권 선매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미개발지의 개발권을 정부가 미리 매입하는 제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을 가지지만 개발권은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고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권 양도제가 또 등장을 하게 됐는데 이것도 역시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획단위 개발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토지 이용 규제에 따른 어떤 예를 들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계획단위 개발인데요 토지 이용 규제가 가지고 있는 정직성을 어느 정도는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라는 얘기죠 토지 이용 만약에 규제를 하게 되면요 개별 필지별로 일일이 규제하게 되면 어떻게 손 쓸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에 쓸 때 통제만 해주고 안에서의 개발은 자유스럽게 두는 것이 그게 계획단위 개발의 논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직은 여러분 시험상에서 용어상에서는 이용이 안 됐는데 너드는 이유는 지역지구제의 단점을 보완할 때 토지용 규제의 형평성 문제를 다루는 것이 개발권 양도제라고 하면요 토지용 규제에 따르는 경직성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이 계획단위 개발이라고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정한 지역이 있었을 때 이 안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으면 여기는 어떻게 개발해야 되고 어떻게 개발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일일이 지정을 하게 되면 너무 경직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통제만 큰 틀만 해놓고 이 안에서는 이렇게 자율적으로 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연성을 보장해 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토지은행 제도라고 되어 있죠 토지은행 제도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정부가 시장에 들어와서 토지를 사전에 비축하는 제도예요 어떻게 보면 위치를 선점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 이 정도의 토지의 규모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매입하는 게 아니라 미리 사서 비축하는 제도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게 뭐겠어요 공공용지 사전에 확보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토지 시장에 토지의 공급이 부족할 때 이거 풀어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공적인 주체가 보관했으니까 개발이익도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고요 주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 공급이 되니까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도 깨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사서 비축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관리의 문제도 존재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토지은행 제도는 시행이 되고 있어요 2009년부터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이 있죠 38페이지에 보면 우리나라의 토지은행 제도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공공토지 비축에 관해서 비축된 토지는 LH공사에서 관리해요 LH공사에서 토지은행인 계정이라는 거는 얘만 가지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 지자체별로 관리한다고 해서 틀리게 출제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이 비축 목적에 따라 비축 대상 토지를 구별을 해서 협의 매수할 수도 있고요 수용할 수도 있고 또는 매수 청구 등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취득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은 토지선매제도라고 있어요 그럼 토지선매제도라는 건 뭐가 되냐면 일정한 지역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토지가 필요해요 근데 소유자가 갑이거든요 근데 갑은 지금 당장 이 토지를 매각할 의사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요 우선 협상 대상적으로 협의 매수자 있죠 이 사람을 선정을 하는 경우죠 우리가 선매자라고 얘기를 해요 선매자를 지정을 했을 때 LH 공사라든가 얘네를 지정해가지고 이 토지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개인 간의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신고를 하게 되면 개인 간의 거래에 앞서서 선매자로 지정이 된 사람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돼서 협의 매수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토지선매제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요 토지선매를 할 수 있는 거는 공익사업용 토지라든가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 있죠 얘들에 대해서는 토지선매를 할 수 있는 거 협의 매수예요 이게 시험에 두 번 나왔어요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제목을 가만히 보면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으나 하니까 강제 수용도 가능하겠네 그걸 이제 의표를 찌른 거죠 이럴 때 선매자가 지정이 돼서 협의 매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가면 로드3에 대해서 환지가 있고 수용 방식이 있는데요 거기서 시험상에서 많이 활용하는 게 환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지 방식하고 수용 방식이 있는데 이게 아마 공법을 배우신 분들은 도시개발법에서 배우시는 거죠 토지구액 정리 사업이라는 얘기죠 말 그대로 토지 바꿔주는 거죠 도시 주변에 이렇게 만약에 경계가 복잡하게 돼 있으면 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곤란할 때 이런 식으로 구액 정리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액 정리를 하게 돼서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구액 정리된 토지를 다시 배분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바꿔주는 거니까 매각한다거나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시행 자금을 쓰기 위해서 원래 토지에다가 간보유를 적용을 해서 여기서 만약에 천평의 토지면 이 중에 한 30%니까 한 300평 띄워내고 이걸 가지고 채비지라는 걸 조성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매각을 해서 사업시행 자금을 쓰고요 다 구액 정리가 되면 이 토지 소유자에게 이 토지를 바꿔주는데 원래 천평이었는데 간보유를 적용했으니까 한 700평 정도로 권리는 숙소되는 형태지만 지가가 땅값이 상승하니까 그걸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환지 방식이다 그래서 주로 신개발 방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환지라는 것은 토지 바꿔주는 개념이지 매각하는 개념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로 환지 방식은 언제 쓰냐면요 원래 그쪽에 사업을 시행을 했을 때 토지를 수용하면 좋겠는데 땅값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환지 방식을 쓰는 거고요 토지 가격이 싸면 매수를 해서 공용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개념에 대한 부분에서 환지 방식에 대해서 성립이 돼 있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서 농지를 택지로 개발한 후에 보류지를 제외한 개발 토지 전체를 토지 소유자에게 다시 배분하는 방식이에요 이걸 예전에 매각한다 그래서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환된 토지 일부를 매각해서 경비를 충단하기 때문에 사업 주체의 비용 부담 없이 증가하는 토지 소유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용 방식은 공용개발이에요 이게 수용이 가능한 이유는 토지가 저렴하면 정부가 다 수용해서 공공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도 수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토지 수용자하고 피수용자 간에 보상 문제로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게 수용 방식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수용을 하면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매년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 문제 현금으로 줘야 된다 그러면 통화량이 팽창을 한다 물가 상승 인플렉 우려가 있다 매년 되풀이 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그런 용어에 대한 개념 정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알아둘 용어라고 정리하는 게 개발 이익이라고 되어 있죠 그 개발이 생길 때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게 개발 부담금 제도라고 용어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는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강남에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일어났을 때 조합원들이 얻는 이익이 3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되는 이익의 50%를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발 제한구역에 대한 지정은 국장이 지정한다고 우리가 그린벨트라고 알려져 있는데 명칭은 개발 제한구역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축된 토지를 공공임대보유 형태로 우리가 구성할 수도 있고요 공공투자사업이라는 것은 시장 기능에 맡겨서는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이 있죠 이런 거를 정부가 직접 공급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하수도시라든가 전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한 번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회수할 때까지는 전기요금 가지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민간기관에서는 공급하기 어렵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공공이 투자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고 토지공개념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개인 소유는 인정해지만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둘 수 있다는 것이 토지공개념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이런 것들이 다 토지공개념 제도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거기 보시면 마지막 줄에 헌법재판소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택지소유상한법의 위헌 결정을 받아서 그게 폐기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우리나라에 현재 시행 중이지 않는 게 개발권 양도제, 그 다음에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거기 두 가지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책론에 대한 것으로 들어와서 토지정책에 대한 것까지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길이죠 주택정책, 그 다음에 조세정책을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